아니 설명 먼저 좀 걸어가시면서 전달을 하시면 제가 드론이 팔로우를 할게요 알겠습니다 저기 어린이들 갑자기 성님이 정신이 되셨는데요? 저 핸드캠 보일 거예요 좀 있으면 네 햇빛 쪽으로 예 자 스타트! 나도 산수 너는 맘아 한정거 장촌에 내려면 허벅허벅 걷고 있는 이별을 합해해도 여리 형 그러면 굳이 합정대가 남까도 낼 것 같은데 남까도 낼 것 같은데 어? 드론 떨어져! 아야 돼 머리카락 쪽에 아야 돼 머리카락 쪽에 드론 떨어지는 줄 알았네 아 예 수고하셨습니다 아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여기 코앞에 있습니다 아 저쪽으로? 바로 여기 코앞에 있습니다 아 저쪽으로? 네 하신 다음에 스토리 씨랑 다 트우는 게 네 번추가로 어? 어? 못 들어가네 어? 버금을 어떻게 해? 어? 어? 왜 이렇게 안 내렸나? 안 내리고 비가 뻗잖아 지금 오래, 오래 빠지면가 어? 저희가 드론이 한 대가 김해천만대 밑에 있어요 어디요? 김해천만대 밑에 있어요 네, 거기서 추락을 해가지고 거기에 아직도 못 찾아봤다 혹시 드론 필요하신 분들은 찾아가시면 돼요 그런 거야 어디 있다? 어디 있어? 어디 있어? 여기 있다 아직 아이고 위에 있다 어? 아이고 깜짝이야 미켜주세요 아이고 착륙이야 감독님, 착륙을 안 하고 아니 미쳤나 이거 다시 차라리 한 번 다 날아갈 뻔 했잖아 이제 드론 쓰지 마요 얘가 살아 있었네 감사합니다 얘기 안 하셨으면 잊어버릴 뻔 했네 그냥 두 중 가실 뻔 했네 일단 이거야 카메라 이거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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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맞아요 드론 여기 주세요 주고 이거 가져가자니까 얘들아 여기 앞에 보고 있어 아저씨 여기 뒤에 있을게 자 여기 보세요 자 하나 둘 셋 자 옆에다 여기 봐 여기 봐야 돼 여기 아저씨 보지 말고 저기 봐야 돼 아저씨 보지 말고 저기 봐야 돼